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이 Electric Wind Godfist 이런 기술 어떻게 힛박스로 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기술 한글을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그냥 이거에요 모든 미시미아 캐릭터 이런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다시피 버전 2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인폿은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두 손으로 한 것이 이건 진짜 어려워요 동시에 누르는 것이 왠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기술 이 입력보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방법은 이 두 버튼 한 손으로 동시에 누르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입력하면 월시나 적막해요 이거 보세요 성공 월시나 쉬어요 저는 아무리 아무리 연습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그냥 아예 안돼요 오 나이스 잘 안돼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빱 빱 빱 빱 빱 빱 빱 빱 이렇게 하면 쉽게 되어요 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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